문 모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논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오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우선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을 향해 겸손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은 조만간 차분히 말할 기회를 갖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초 문 총장이 귀국 직후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문 총장은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박하게 대응해 논란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심사숙고를 거쳐 정돈된 입장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김기태입니다.